김도는 데나트리우스의 4페이지를 볼 수 있다. 아우야 망하지마. 야 그럼 10분뒤에. 10분뒤에. 확인해볼게요. 10분뒤에 갑시다 10분뒤. 아 이게 못자 진짜. 문 열어. 문 열어.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문 열어. 레전드래 그냥. 아 이게 4페이지래. 오늘 5시부터 약 2시간 정도 점검 예정. 아 이게 4페이지구나. 내가 램프팠네. 아 죽기 싫어서 지금 이거 아 진짜. 아 램프 싫어한가 이거. 역시 무궁한 존재는 달라. 무궁한 십새끼였구만. 이거 아주 그냥. 진짜 다 잡았던게. 너무 좋게 다 봤어. 진짜 없으면. 다 봤고 다 살아있었어. 생존기 다 있고. 탱커도 다 다 있고. 전발도 있고. 다 있었어. 아니 근데 솔직히 이거 우리. 진짜 이거. 와우저드 진짜 공격성 이거. 지금 2분 일찍 한번 서버를 내려보겠습니다. 아니. 아니 진짜 2분. 2분만 있었으면 그냥 끝난건데. 아니 심지어. 1분이었으면 된대. 1분 1분 30 쳤으면 됐어 진짜. 1분 잡고 1분동안 루타고. 그니까. 아니 어떻게 이랬어. 참고가 거 게임이. 아 이거 이거 진짜 따져야돼. 이거 진짜. 아 이 새끼들. 이럴때는 또 쓸데없이 부지런해. 평소에는 맨날 루트만. 정각에. 정각에 해야지 왜 일찍해? 뭐 코리안. 코리안타임 몰라? 코리안타임? 한국에 왔으면 한국에 왔으면. 알지? 아 하여튼 일단 좀 더 기다려보고. 10분 돼도. 안 열리면 그냥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일단 10분까지 기다려봅시다. 15분까지만 기다려보자. 15분까지만 기다려보고. 15분까지만 기다려보고. 근데 평소에는. 다들 진짜 엄청 아까웠겠다. 아 그니까. 다 잡았는데. 한 명도 안 좋지 않았나? 네. 아마 그랬을걸요. 죽은거 그냥 부활했고. 전발 두개 남아있었을걸요. 아 예 승모아빠 질보스티 감사합니다. 저기도 혹시. 터져서 오신건가. 아 남인분들. 남인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저쪽도. 막냄 못잡았대요. 아 근데 뭐 영웅 난이도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영웅 난이도구나. 영웅 맞죠. 영웅 난이도실거에요 아마. 아 일반 학원팟이었어요? 아 일반 학원팟이었대요. 아 근데 진짜. 아 너무 아깝다. 아 근데 진짜. 이거는. 무조건 잡은건데. 아니 20%이잖아. 20%. 바닥도 안깔렸어요. 아 네 승모아빠님. 2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닥 안깔렸는데. 딱 튕기고 나서. 딱. 적가웃돼서 튕기니까. 아 근데. 이상하게 아무도. 아무도. 자. 안죽고. 진짜 잘했어. 너무 다들 잘했어. 진짜 막트버프 딱 걸려가지고. 마감버프 딱 걸리면서. 사람들 그냥. 갑자기. 그. 개잘해. 마감버프 딱 걸리면서. 말도 잘 없었어요. 나 진짜. 이렇게 잘한거 처음 봤어. 진짜. 진짜 다 잘했는데. 심지어 나도 안죽었는데. 아 그러니까. 단풍펀치가 안죽었어. 단풍펀치가 아니었어. 장. 백면펀치가 아니고 단풍펀치였어. 크리어 체크기 단면펀치가. 단풍펀치. 클리어 체크기 단풍펀치. 연명펀치. 연명펀치. 장면펀치. 와. 말이 안드네. 와. 아니 왜 이분 일찍해. 어? 어? 안풀어? 솔직히. 솔직히. 의회보다. 나 롤 킨다. 훨씬 쉬웠는데 진짜. 롤 킨다. 롤 킨다. 블리자드 긴장해라. 나 롤 킨다. 의회가 진짜 찐막. 찐막 보였네. 남는 거 쓸 거야. 나 롤 켰다. 난 트라이드 롤. 트라이드 롤. 의회보다 트라이드 얼마 안 했어요. 아 네. 필레님 49개워보다 감사합니다. 의회는 사람 보고 나서 트라이밤 안 했어요. 우리. 그러게. 의회 은근히 좀 빨리 깼어. 나 롤 할 거야. 자꾸 이러면. 와. 야 이거. 들어갔는데 영약 시간 안 남아있고 이러면. 진짜. 진짜. 진짜 5분 남았어. 아 이게 보니까. 동생들이 1페이지에 다 올려야 되네. 다 살려. 다 올려야 돼. 음. 거기서 많이 죽으니까. 2페 때 올릴 필요 없어요. 아니 그리고 이 사람들이 칼을 잘 피해. 보니까. 귀신같이 그거 다 피하더라고. 샌드 다 피해. 어. 그거 다 피하더라고. 아니구나. 나 랭크 돌린다. 나 돌려? 랭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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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랭크. 나 랭크 돌린다. 진심이다 나. 업데이트 있으면 됐는데. 나. 큐 잡혔다. 큐 잡혔다. 그럼 이래도 안 열어? 막내면. 막내면 다 잡았는데. 지금 틈인 거예요. 한 번은 봐주지. 기다려 봐. 이래도 안 열어. 뭐하냐. 아. 아. 아니 지금 우리. 공대장님. 장신구도 못 먹었는데. 지금 이거. 이러면 안 되지. 니가. 이 상황에. 또 돌리지. 아니. 아니. 전 사실을 말한 것 뿐입니다만. 하하. 이거 돌리네. 그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라고 들어보셨어요. 혹시. 그거 뭐. 아. 그거는 장신구한테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혹시. 엘티 스타일러서 물어봐야 되지. 잘 생각하세요. 장신구도 주인 잘못 찾아놓은 걸 수도 있으니까. 제접했는데 장신구 없는 거 아니야? 괜찮습니다. 저는 진짜 괜찮아요. 있는지 없는지 확인만 해볼게요. 우리 알버트 선물 보세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요. 월요일날 멸방전 해야 되는구나 다시. 어떻게 보면 신의 뜻이에요. 그런가요? 그게 방송적인 측면에서 보면 더 재미있을 수도 있어. 그것이 신의 뜻이에요. 사실 우리가 방금 저기서 튕긴 거 있잖아요. 방송적으로 보면 좀 신의 한 수긴 하거든요. 나 멘트 타면 안 될 것 같아. 내 템. 이거 그냥 잡은 걸로 쳐주면 안 될까? 아니요. 아니 하나밖에 안 나왔어. 웃음부로 하지 않을래? 무슨 분 안 되지. 이긴 걸로 해야지. 그치. 무기 나왔을 거야 이거. 아 무기 각이었는데 진짜. 무기 각이었지. 그러니까. 막낸 루시 무기인데 진짜. 너무 아파. 야 안 돼. 어머 나 무기랑. 아. 아 이래 치는 무기. 아 몰라. 나 저기 청원 올리러 갈 거야 어디야. 청원 올리러 갈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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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내미. 막내미 전설 그거 도안. 도안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 기억. 그거 주거든요. 신사. 그래가지고. 그냥. 게이머를 희롱하는. 악덕. 기억. 불의자들을. 청원 올리러 갈 거야. 불의자들의 악행을. 아니 이거 내가 보기에는. 수동으로. 안전하에 청원합니다. 수동으로 내렸어 이거. 뭐라고 해야 돼. 정치개혁. 외교통합 국방부. 이거 우리 방송 보고 있던 거 아니야? 인권상통 등. 문화예술체인 걸로. 기타에. 보고 있다가 이거. 이러면서. 우리 잡을 거 같으니까. 내린 거 아니야 이거? 보고 있다가? 자의식 과잉입니다. 아니야 아니야. 요새 이거. 요새 이거 수상해. 이거 진짜. 진짜 수상해 이거. 수상합니다. 우리 누나 아빠 손으로. 영화뿌면 같이 보자. 아 이거 보고 있다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잡고 있는데. 이거 다 잡은 거 같은데. 지금 서버 내리면. 개꿀잼이겠지? 이러면서. 내린 거 같은데 지금. 청원 눌러버리기 전에. 문 열라고. 야 10분이라고. 열어야 된다고. 10분이라고. 10분이면 열린다며. 평소에 안 돼? 2분 더 빨리 닫았으니까. 8분에 열렸어야지. 아 근데 지금 5분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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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니. 미안. 왜 그래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래? 나성아. 나성님? 나성님? 나성님 형아. 저 김나성 주소 팝니다. 아니 같은 집이잖아요. 왜 자기 주소를 파시고. 같은 집이잖아. 같은 집이잖아. 저런 형제. 한 대만 떼고. 저런 집이잖아. 나도 장식으로 오고 싶다고. 나도 장식으로 오고 싶다고. 나도 템 먹을 줄 아는데. 아 5분 나왔네. 아 안돼 안돼. 진짜 안돼. 출근하시는 분들은 진짜 나가셔도 되는데. 아닌 분들 혹시 더 없어요? 저희. 깔끔하게 1시간 50분만 자고 오죠. 그럴까? 근데 이제 그거 잠에서 깨어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안 될 겁니다. 아니 이거. 애초에 못 자. 출근맴들이 많으셔가지고. 출근맴들이 많으셔가지고. 출근맴들이 많으셔가지고. 근데 그분들 빼고라도 15명이라도 할 수 있으면. 아. 애초에 억울해서 못 자. 억울해서 못 자. 어. 나는 믿어. 모두가 억울해서 못 잘 거야. 아빠 일어나. 일단 트레임티님은. 트레임티님은 출근하셔야 된다고. 먼저 들어가신대요. 아 그럼 아무래도. 여기까지인 것 같네요. 아니 아니야 아니. 4분만 아니 아니야 아니야. 4분만 넣기다가. 4분 만 넣으니까 일단 4분만 딱 4분만. 아직 4분 남았다. 그냥 레전드긴 하다 그냥 100% 잡았다고 느끼는 트라이에 5초 안갈려졌다 2분 1쯤 시청자도 못 잔다고 서버 닫히고 멸망전이 월요일로 미뤄졌다 와 이거 근데 월요일은 우리 또 10인으로 가는거죠 그쵸 아 이게 진짜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쯤 되면 진짜 욱이 생기는데 열릴 때까지 그냥 기다릴까요? 저는 기다릴 자신 있거든요 저도 기다립니다 나 이거 괘씸해서라도 기다려야겠어 저희가 근데 그게 가능하긴 해요 저희가 사실상 일반 9.5킬 했잖아요 지금 네 9.9킬 9.9킬 했으니까 그냥 막내까지 같이 갈 사람으로 모아도 상관없거든요 왜냐면 저는 이제 그거 자격증이 생겼잖아요 사실상 네 그냥 구해도 돼서 20인으로 출발을 해도 상관없죠 어떻게 보면 저 제대로 막내는 멸망전 할거면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아니 상대 가져갈 때 튕기면 우편 국장이 우리한테 보내주지 그래요? 아 지금 신화레이드의 버그픽스 때문에 딴 날보다 좀 더 걸린다고 네 네 네 아 신화레이드 아니 나 이대로 잠 못 자 진짜 우리 봉대장님 뭐 드셔야 돼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아니요 저도 많이 먹었어 왜 안 돼 왜 안 돼 마무리 직전까지 돌리시네 야 이걸 아니 저 장신구라고는 얘기 안 했거든 아 말해버렸네 아 이런 아 차 미쳤다 죄송합니다 아니 이게 신조차 모욕하는 공대가 아니라 공대장조차 모욕하는 신이야 이거 보니까 바뀌었어 공대장조차 모욕하는 신 신 그럼 당신이 신으로 하는거야? 안 돼 왜 서버 안 열어 진흙주먹 광역패턴 딜 2배 버거픽스도 한다고요? 음 아 근데 진짜 아 진짜 이거 2시간 꽉 채워서 점검하는 건 아니겠지 이놈들이 사람이면 그럴 리가 없는데 아 근데 보통 아 진짜 못 자아 서버 한 번씩 길어서 금방 열리는데 아 이거 아 근데 뭐 패치도 있다는 말이 패치 있으면 오래 걸려요 패치가 있어야 패치가 있다고 하는데 아니 패치랑 막 이게 좀 그런게 우리 해산하면 바로 열릴 것 같아 아 북미 서버는 화요일 점검날 거의 시간 꽉 채워서 점검했다고 근데 이건 금일 아닌데 보겠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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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미 꽉 채워서 다 볼 거 고칠 거 다 고쳤으니까 아 그니까 지금은 빨리 하겠지 북미 미리 했으니까 네 어 상이 나지 당연히 지금 이거는 오래 걸릴 리가 없지 암 지금 어떤 분 예상 20분이라는데요 20분 아 나 나 나 나 나 나 이대로 못 자 나 이거 열리는 거 보고 아 나 못 자 나 이거 들어 누울 거야 그냥 아 들어 누워 들어 누울 거야 그냥 무기 내놔 무기 빨리 아 무기 내놔 아 그냥 그냥 내 우편국장이 무기죠 그냥 빨리 빨리 텐트랑 침낭 가져와 텐트랑 침낭 가져와 텐트랑 침낭 가져와 컵라면도 좀 한 박스 사오고 아 우리 조로님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다들 감사합니다 다들 감사합니다 네 저분은 안 돼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아유 재밌었습니다 아유 우리 때쯤 인전에서 획득한 장비를 회수 중이라 오래 걸리는데 진짜 레전드네 그냥 아유 들어 누워야 되나 진짜 이거 들어 누워야 되나 진짜 이거 들어 누워야 되나 아 오랜만에 레전드 한 번 찍어보네요 어 멘탈 안 돌아온다 이거 아유 내가 너무 하면서 연습할 거라고는 생각 못해 김나성김 5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가차 컨테션도 아니고 이게 뭐야 짤렸어 아니 평소에는 이거 묶는 들어 눕는 이모티콘 쓰려고 그랬는데 김도님 방에서 짤렸어 아 그거 금치어로 돼 있을텐데 나 잠깐 풀게요 그거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유 안 부셔도 돼요 아 빡쳐서 풀어야겠어 들어 눕는 이모티콘 빨리 풀어야겠어 모둠 방에 가서 다 써 얘들아 다 써 다 누워 다 누워 지금 롯데마트 오픈 김나성방에 먼저 누울래 롯데마트 오픈 롯데마트 오픈 봉추방 간다 들어 들어 눕는 이모티콘이 정확히 보였지 이거 이건가 봉추방에 눕는다 아 삭제됐다 이러한 이국에 우는 이모티콘 아 이거 김나성 김나성 눕는 걸로 한다 여기도 잘리는데요 아 이게 특성월자구나 그래서 잘리는구나 그럼 잠깐만 김나성 어디있어 김나성 있다 여깄다 잠깐만 이게 아니 저거 왜 잘리냐면은 옛날에 뭐 외국인이 저걸로 도배한거 같은데 아 잘렸다 지금 지금 대나 한번 해보 지금 눕누티콘 한번 해보세요 대나 탑독이에 채팅 금지단어에 어 된다 난 방제 바꿨어 이거 바꿨어 방제 바꿨어? 방제 바꿨어? 이 분은 빼도 되겠다 이 분은 빼도 되겠다 방제 누웠네 나 나도 나도 이분 먼저 섭 섭종에서 왕냄 못 잡아 들어 누운 와우 저 오케이 열어 아 진짜 장난하지마 이거 로러로 간다 어? 게리거리 하지마 게리거리 하지마 진짜 열어 그냥 나 오늘부터 파파노라인 시작한다 어? 잘해진다 걔 같네 진짜 그냥 파파노라인 한다 이러다가 아.. 아 안 돼 안 돼 썸어먹으러 썸어먹으러 전선중 나 썸어먹으러 전선중 나 썸어먹으러 전선중 메세지 떴는데 나 안 돼 아 뭐야 이거 이거 이제 조짐이 온다 야 이거 온다 온다 이거 조짐이 왔어 이제 기다린다 기다린다 이거 뭐야 조짐이 어어 조짐 이거 조짐이야 이거 이거 이제 열리려는 조짐이야 톡톡 톡톡 어 맞네 이거 조짐이야 이거 여기는 진짜 이제 스톱이 안 돼 아 열리려는 조짐인데 진짜 이거 어 지금 뒤에 배경이 지금 하늘이 뿌개진 거잖아요 지금 딱 이 느낌 그렇나요? 아니 조진게 아니라 조짐이 온다고 지금 아 정검중이 뭐야 왜 정검중으로 떠 야 아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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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놀리는 거지 이거 보고 있는 거지 방송 장난하지마 야 장난하지마 이쯤 하자 이쯤 하자 장난하지 말라고 아이 장난 장난하지 말라고 하자 아 아 진짜 이러지마 하하하핳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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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뜨는데 점검 중이라고? 아니 근데 이거 이제 좀 그래도 이제 열릴 것 같아요 이제 여기까지 나왔으면 이제 열린다는 뜻이야 이제 오케이 오케이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 야 게임보다 재밌는데 평생 안 열렸으면 좋겠다? 야 저 새끼 밴 해라 빨리 매달아 매달아 오늘 방송 중에 제일 재밌는 부분이라 그러는데 진짜? 뭐 그렇긴 해 솔직히 이제 보면 엄청 빡기네 인정 선생님 죄송한데 어디 사십니까 지금 같이 공대 뛰던 애가 빡쳤거든요 우리 방에서 아 저거 채널 뜨면 10분 안에 열린다는 거래요 아 나 믿어 믿는다 나도 믿어 오케이 나도 믿어 오케이 30분에 열린다 이제 야 빨리 그거 어? 소우에 나오는 그 그 뚝배기 빨리 쉬어 저 사람 안 열리면 안 열리면은 그 뚝배기 터지게 만들어 나 품박스 쓰고 디즈니 노래 풀빵 틀거야 너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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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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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방송으로 안 키지 당연히 뭔 소리야 아 I can show you the world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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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잡고 어? 아이 보통 방송 접는다 어떡하냐 무슨 자린고비 굴빈 궁금하니 궁금하니 서야돼 아이 보통 방송 접는다 드디어 어떡하냐 대표의 만행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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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러 일부러 운다 일부러 아이고 방송 8개 접게 하려고 이제 일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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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굴아핑 아니지? 굴아핑 아니지? 아이 씨 아이 예쁘다 아니야 이제 열린다 그랬어 열린다 그랬어 열린다 그랬어 열린다 그랬어 열린다 나 믿을거야 나 믿을거야 헐 헐 헐 헐 헐 아 아 점검 좀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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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하지마 아 뭐 난 왜 캐릭터 수도 안 나와 아 아 제발 아 내 이날을 위해서 내 마음을 깔았단 말이야 이놈들아 제발 이러지마 어? 어? 업버치 안하냐고? 업치를 왜 흐흫 아니 왜 업체 할수도 있죠 왜 업체 너무 맛있는거 아니야? 아 배틀넷을 지워버리게 생겼는데 아니 지금 오버워치 오버워치 코스프레더 하신 분이 지금 흐흐흐흐흫 하스 하스 스톤 오버워치 다 지워버리게 생겼는데 지금 배틀넷을 지워버리게 생겼는데 하스 스톤 오버워치 무슨 업체 행위로 하고 있어 야 뭐 김하성 이러다가 전장 접는가? 김하성 이러다가 전장 접어 이러어 에? 김하성 이러다가 전장 접는 수가 있어 전장 이미 접었는데 나 몰라 저 속대면 누군가 알려주겠지 가본지 몇시간이야 그럼 몇시간 접었냐 전장 그거 발견 만겜이잖아. 왜 함? 발견 만겜 맞긴 하지. 태생이 정해져 있어. 시작하자마자. 영웅 잘못 고르면 그냥 바로 골아봤고 돈 모아가지고 발견 잘못하면 바로 뒤집어. 아 지금 데나트리우스가 무기 들고 지금 문거리 잡고 있는데 전 왔단 말이야. 데나트리우스한테 문자 왔다고 지금 카톡 왔어. 지금 무기 준다 그랬단 말이야. 개뿌해 지금. 캐릭터 수는 나오는데. 나 아주 차라리 왜 캐릭터 수가 26개야. 조용히 하세요. 냄새 난다. 아까보다 서버 불러오는 시간이 짧아졌다? 어? 이제 슬슬 되는 건가? 아 진짜? 아 냄새 나. 무슨 냄새지? 데나트리우스가 아주 무기는 한데? 어 이거 좀 빨라졌는데? 조짐이 온다 조짐. 어? 이거 이거 조짐 조짐. 아 무슨 냄새지? 조짐 조짐이 오고 있어 지금. 조짐? 열리려는 조짐이야 열리려는 조짐. 심상치 않은데? 단도 남으니까 우리 와우 멤버를 그림을 그려봐야겠어. 좋습니다. 조짐 조짐이 오고 있어 조짐. 아니야. 나 확실히 알겠어. 내가 담배에 불을 붙이면 바로 열릴 거야. 후다닥 끄게 하려고. 오케이. 에이. 100% 아니야 치고 뭐 하신 겁니까? 빨리 붙여주세요 제발. 빨리 붙여주세요 제발. 빨리 붙여주세요 제발. 빨리 붙여. 나도 담배 여기. 아 왜 안 열려 왜 안 열려. 한 두 모금 빨면 열리려고? 알았다. 아까 투의장도 그러던데. 아 조짐이 오고 있어 지금. 조짐이. 아 조짐이 왔어. 아 무슨 냄새지. 아 캐릭터 숫자 떴어요 지금. 원래 숫자 안 뜨지 않았었나? 어 진짜 숫자 떴다. 어 그러게? 어? 어? 아닌데 떴는데. 아니 아까 안 떴었어. 아까 안 떴었어. 아까 안 떴었는데? 떴었다고? 이제 떴어. 아니야 이제 떴는 거 맞아. 어 맞아 맞아. 이제 떴으면 이제. 아 이 슬슬 이제. 아닌데 나 아까부터 떴는데. 아 왜? 아 조용히 하세요. 초치지 말고 이씨.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초치지 말라고 이씨. 어 안 합니다. 후고 잘 오면. 이건 또이야. 아유 왜 이러세요. 이번에 무기 쓸 건데, 니 건데. 저 사람 대면 와우 적응. 왜안 испыт군요. 유서에다 님 이름 세 글자 적응. emphas gosta prophet Brook сдел IP 상대 좀 있으면 된다. 5분 있으면 된다. 5분 있으면 된다. 파도와 바닷바람 정말 최고야. 안 돼. 나 진짜 안 돼. 나 나락 간다. 나 지금 나락 간다. 지금 빨리. 지금 나락 가야 된다. 이 쪽으로 뽀개버린다. 내가 뽀갠다 이거 봐. 소질이 있으시군요. 틀어놓아 틀어놓아 일단 틀어놓아. 야 뽐대장 뒤졌냐?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어? 따라 있어요.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장신구도 못먹고 킹강 나왔는데 낙심해가지고. 나 성님? 네? 나 성님? 저요? 부르셨어요? 레전드야 게임. 게임 레전드야. 오늘 12시간 마구 했잖아요. 같이 다 같이. 오후 6시부터 같이 게임 해가지고. 아 미친거 같아. 진짜 이거. 야 이건 마의도 안된다. 아 12시간에 대장. 12시간 동안에 대장 중에 마무리가 램프업 당하는 거. 막내한테 램프업 당하는 거. 야 이거 레전드. 레전드. 이게 말이 되나말래. 난 아침에. 아 12시간 했는데. 12시간 엔딩. 램프업이라고? 아 나 진짜 미쳐버릴 것 같은데. 말도 안된다고. 나 오늘 영약이랑. 그냥 안 비벼한다고. 뭔 짓이야 이게. 근데 전 정말 다행인게. 제가 방송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아 나도. 제가요. 진짜 와우로 보낸. 허송 소율이 엄청 길었거든요. 그렇지 나도 그랬어.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 방송 안 하고 있었으면은. 2020년? 12월 17일에. 17일 오전 5시 28분 김나성도. 똑같았을 것 같아. 하하하. 아 근데 이거. 대알. 대알 추억이다 진짜. 그리고. 그리고. 내가 볼 때. 너 방송을 안 했잖아. 너 방송 안 했으면. 지금 디지코드. 대알 추억을 하고 있었잖아. 너는. 아아. 도스 가르트는. 최고의 로그라이크. 웰망전은. 월요일. 파티원을. 미리 구해놓겠습니다. 아냐. 아냐. 10명만 할 건데. 아닌가. 아 또 약한 소리 하네. 정말. 마제님이 모르시는. 아니 이게. 아니 이게. 그. 우리 부탱이. 장신구가 있다고요. 아니. 마제님이 안 계셔가지고. 인원을. 한 명은. 아니야. 마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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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당신. 마제님의. 롤체의 실력을. 의심한 건가. 롤신하고 있었어. 방금. 그냥도 못 찍는. 그냥. 마타기로 한건가 지금. 같은. 롤체의 사람이라고 해서. 마제님. 이 사람 안되겠네. 그냥. 한 조각 먹는 사람인데. 그거. 그런 식으로. 매도라고. 이게. 불안해. 정말. 정말. 나. 월요일. 월요일에 또. 마제님 오셔가지고. 또. 마제님도 장신구 먹을 거야. 마제님도 장신구. 마제님도 장신구. ㅋㅋㅋㅋㅋㅋ 마제님도 장신구. 진정 아로오인입니다. 다. 뭐를 말하는지 여러분은 모를거에요 내가 여러분들은 터돌이 사이에 기발에 얼마만 많이 나가는지 모를거야 진짜 모르지 야 마제님 오늘 뭐라구요? 오늘 마제님 다이아 10포인트 다이아 1 0포인트 찍었다 대장님은 소질이 있으시군요 아니 이게 근데 어떤 귓말도 오더라 열심히 하고 계신데 텐션이 너무 떨어진 것 같은데 이런 귓말도 오더라 뭐야 그 레이드 중에 귓말이 왔다고? 진짜? 몰르셨어 당연히 오지 나한테 다 올려왔는데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알겠군요 뭐라고 얘기하라고 했는데 되게 라이트하게 얘기하는 가이디 좋아 바퀴하자 재밌겠다 분명하게 얘기한다고 그랬나? 흐흐흐흐흐흐흫 텐션이 떨어져 позened ㅇㅋ 맞아x2 너무 당연한 거 봐주고 여쌤 오늘 진짜 묵あ Sei 인도 garek 나 이대로 못야 아 나 이리 오자 안 돼 말도 안 된다고 아직도 안 열리냐? 아 이제 아 막트 택틱 아 막트 택틱 이거 진짜 완벽했는데 문 열었어 뭔 그림이야 이건 알파트 단명 나는 시체야 저 소예요? 소 소 트롤이예요? 저 트롤이예요 난 너가 중에 풍산이야 풍산 토 아니었어 토 아니었어 나는 그리고 아이디가 아니라 공대장님인거야 공대장님 아 아 아 미치겠네 풍산 뭐야 저거 액티비전 액티비전 알버트 너 액티비전이나 블리자드 안 열리고 있냐? 30분 넘었는데도 안 열리는데 야 전화해라 안 열린다고? 이렇게 기다리는 게 안 열린다고? 아 근데 그림 되게 빨리 그리셨다 이분 일찍 했으면 이분 이분 일찍 열어라 아 우리가 절균 알기 2트 알티모르 1트 파괴자 1트 다크베인 5트 태용왕 2트 자이목세 1트 의회 4트 동력주머니 2트 흠 이걸 써야지 아니 알버트 마지막 엄청 잘했어 호연 어디서 잘했어 완전 깔끔했어 와 굉장히 나 사실 상태 어 어 어 숨 좀 참아 이제 2항볼금 3항볼금 앞으로도 계속 춤 좀 참고 그래 우리 다 같이 영웅도 하고 있겠는데 다 같이 영웅 하고 있겠는데 지금 이거 해놓고 우리가 어떻게 그만도 안 돼 빨리 열어 아 이것도 빨리 저기 빌리자들 직원 아무나 카톡 보내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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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 보내 아 이거 우리 애들한테 카톡 쓰라고 종종해가지고 어 그러고 보니까 거기 날이야 거긴 낮이야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알겠군요 아 로그여 아 감사합니다 어디 있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알겠군요 아 너무 슬퍼 어 로그 올라갔다 야 나 잘하네 그 와중에 세범추 상자깡 했는데 황금 잘 나온다 너 뭐 스킨 황금 잘 나온다 와 나 거의 점수 두 배 두 배 올랐다 거의 아 저 지금 핫세스톤 전장하는데 4페어가 안 풀려요 4페어인데 아 4페어인데 왜 안 나오지 아 여튼 지금 와우에 계속 접속하셔도 모자라실 판에 아니 지금 접속하면서 전장하고 있다고 지금 계속 접속하면서 하고 있어요 아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충분하지 불샵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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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샵 게임만 그래 불샵 아니야 아직 딴 게임에서 사랑받는 지 안 되는 근데 왜 서버는 안 열어주나요 그러니까, 불잘깔이라면! 물 좀 빻고, 빻고 싶어. 아! 아빠 왜 그래?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안 나온다. 지금 뭐 꽃 좀 보세요?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지찐? 안 나온다. 지친. 아, 미친 사람들. 되게 좋아해, 지친. 안 나온다. 아, 지친하고 있잖아, 지친이라고 했는데. 안 나온다. 세곤이 형, 혼 좀 내주세요. 네? 나 지친이라고 했다니까? 자꾸 이상해. 아니, 이상한 건 당신이야. 전부 다 찌찌로 돌려. 이 띠가 맨날 그러잖아. 탈영이야. 왜? 찌찌 탈영이야. 김나송이 찌찌입니까? 어떻게, 기 collaborating. avors 누구예요? 훇혀? 형이 개소리야, 또... 그냥. 주민! 잘 모르겠다. 너무 money. voulais cruise X других? 네이딘 government.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냥 진절하게 설명했거든요. 된다x5 됐다x2 들어와 들어와 가자 가자x4 가자 photo 가자 가자 10 faced 됐다x3 됐어 됐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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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빨리 들어와 너무 끌일 틈이 없다! 너무 끌일 틈이 없다! 왜 로그인이 안되냐?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왜 게이지가 안 올라가지? 왜 게이지가 안 올라가지? 원래 이래요! 원래 이래요! 공장 깨워! 여보 끌일 틈이 없다! 너무 끌일 틈이 없다! 너무 끌일 틈이 없다! 여보 끌일 틈이 이다! 아 진짜 딱 40분 작업했네 얘네들이 영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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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대체 예미한 시간은 뭐지? 40분이야. 개알밀게 2분 일찍 끝났어. 40분 기준이면. 아까 2분늦게 다치지죠? 40분. 어 근데 왜 안 들어가지지? 아니 근데 이게 지금 패치가 없는 걸로 봐서는 그냥 서버 리부팅이야 서버 그게 근데 이 시간을 맨날 패치를 한다는 건 이 시간까지 맨날 안 자고 있다는 건 어 뭐야 이 띡 하는 소리는 지금 접속이 됐다는 뜻인데 그쵸? 그니까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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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어 됐어 들어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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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초대 파티가 없어 파티장에 있는거야 초초초초초초초초 아니야 침착해 침착해 어차피 어차피 우리 다같이 묶여있어 어차피 어 근데 다 들어왔다 거의 다 들어왔다 대장님 어디 계세요? 대장님 어딨어 초대하고 있어 초대가 안되는데 아 깜짝이야 내가 초대했어 내가 초대했어 나한테 파티 가입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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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해당 인스턴트 파티가 아니라는데 35초 34초 어 이거 어떻게 된거야 저 여기 아니라는데요 이게 뭔소리야 지금 저기 떡하니 있는데 뭔소리야 이게 뭔소리야 저기 내가 잡던 개 맞아 쟤가 1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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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마만 있으며 흑마만 있으며 그냥 초대만 되면은 재입 떠나면 된다는데 응 흑맞 초대한거 머리 좋았다 좋아 이 던전이 맞는거 같아 아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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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던 이 던전 1.16-2 근데 개성팀이 지금 앞으로 달려 뭐지 이거 서버 상태가 지금 제대로 안된거 같은데 에이 그 그 첫판 첫판은 원래 좀 손이 덜 풀려서 저러고 있어 어? 아 지금 뭔가 이상해 지금 응 뭔가 이상해 지금 근데 규칙이 규칙이라서 저희 타임하우트 10분만 드릴게요 소리 소리 이거 설마 아 지금 아직 완전히 안열린건가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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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월드 서버 다운이라는데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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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민 무슨 농담도 아니 뭐 지금 시간에 대기열이 왜 있어요 아 말이 안 돼 하지마 아 이상한 소리를 자 여기 지금 멀쩡한 사람도 있거든 지금 근데 안 멀쩡한 사람도 있어 이 사람은 계속 앞으로 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거지 닥터 스트레인지가 잠깐 장난치고 있는거야 심심해서 야 다들 쉿 이상한 소리 검지 내가 그 같은 닭가라서 물어봤어 내가 자 봐봐 스케일 잘 나가지 nowadays 어 스케임 잘 나가지 잘나가지 나는 지금 로딩창인쌤 와 로딩이 안 되는고 업 Honig 계 geek 사elo다 이 뒷발이 개귀여워 배치가 있는거 아니야 어어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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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이게 원래 열리고 몇분동안 이래요 어 저번에도 그랬어 아 기억나 기억나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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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다쯤이요 초다쯤이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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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환하면 돼 소환하면 안 돼 초대가 안돼요 초대가 내가 한번 초대해볼까 기다리면 될거야 렉이 좀 있어가 나가면 튕긴다고? 아 이거 설마 인스만 로딩돼있고 아니야 공격돼야 공격돼 월드서버는 안열린거 아니야? 아니 아니 열렸어 열렸어 설마 초대 서버가 다르니까? 아 이게 월드서버랑 인스턴트 던전 서버가 다르거든요 정말 좀 달라요 네 그래서 지금 서버가 완전히 안열린거지 어 나 나 나 나 나 오또카라 해봤는데? 어? 어? 보스도 제접중인의 키키 글자가 이런데에서 센스 넘친다니까 찡그칠 잠깐만 이거 어디로 가까운 무덤으로 중간인동 한다고? 아 아니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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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라 오리보스로 갈게 오리보스로 오리보스로 가자 아니다 5초? 4초? 3초? 아 자 자 월드서버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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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캐스팅 안하세요? 네 왜이래 뭐하는거야 서버가 안열렸나본데? 아 재접하라고? 자 나 저 재접한번 해볼까요? 아니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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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알겠습니다 로딩빙님? 아 나 꺼덕힐래 그냥 아 진짜 여기 멀쩡한 사람도 있고 자 나성님 저 개구리 지금 움직이는 거 보여요? 네 네 아 그러면 뭐 우리는 멀쩡하네 잠깐만 잠깐만 나 나 나갔다 들어 볼게요 타 보실래요 이거? 어 탔다 오 김동 이젠 영원히 함께야 아니야 하지 말자 무슨 짓이야 하지 말자 이게 뭐야 이게 이상한데 그래픽 버그난 거 아니야 이거 하하하하 자 로딩 로딩 나왔다가 잠깐 석유를 뒤집어 썼어 얘는 김동 김동 이제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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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할 수 있어 미안해 미안해 시X 시X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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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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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서버가 마시가면 오왕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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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 혹시 안되나요? 저 초대 드렸어요. 근데 이게 안되네 저 대담한 필멸전 한국말고는 많은 선택지가 없던가 한대친인데 체력이 40%가 빠진다고? 이제까지 안 싸우고 있다가 그냥 지금 월드서버 괜찮아 나 지금 나 지금 여기 와있거든 이제 월드는 열렸네 공환스페이스야 저 지금 일을 하치면 Anyone 안에있는 분들도 대접 한번 해보시는게 맞는거 같은데 아닌가? 아아아 아오오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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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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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무한 로짱 안걸렸어요 어휴 일단 거기 날아가고 있는데 네 흥마님이 이미 파티여가지고 초대된다 어 초대된다 돼요? 초대 부탁드립니다 아 왜 초대가 안되냐 나 부공정일텐데 단풍펀치 초대였어요 오케이 오 와 진짜 레전드다 근데 더 더 레전드가 뭔지 알아? 뭔데? 이러고 이제 못잡는거 아니 지금 그럴 순 없어요 지금 이미 우리는 우리는 올만큼 왔어요 물을 우리는 딱 한마음이 됐어 불가능해요 못잡는건 불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진짜 막태서 풀집중했는데 딱 8시가 되면서 리셋이 되고 8시 1분에 잡는거지 아 진짜 아 우리는 공격된 기회를 일주일에 한번 날리는거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그럼 나 진짜 와우 적을거야 농담 아니에요 진짜 젊는거야 근데 초대가 지금 안돼요 아 지금 되는 사람이 있고 안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밖으로 나가서 올 수 있는게 나을 것 같은데 지금 이대로 계속 있어서 될게 아니잖아요 저는 접속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저는 접속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좀 기다려야되나? 저도 안돼요 혹시 단풍펀치는 심지어 초대가 됐어요 하하하하 진짜 이 옷으로 해주면 안되나? 이 옷으로? 그냥 재점으로 할까요 어차피 이거 대결도 안걸릴거잖아 대결 걸린다는데 대결 걸린다고요? 응 지금 오전 5시 50분인데요? 세상에 로그인 서버이기 때문에 로그인 쪽에 걸릴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결이 걸리는거에요 한꺼번에 접속을 많이 하면은 서버가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아니 뭔 평일 새벽부터 뭔 대결이 강종했으니까 나 파티에 들어온게 많나? 나 파티에 들어온게 많나? 저 일단 저 안되니까 제접할게 대결 걸려도 금방 된다고 그러시네 그냥 강종해 강종하면 돼 강종 오케이 저도 한번 아니다 아니다 난 있자 그냥 저 좀 따라오고 있는데? 더 정해야 합니다 자 초대가 안되네 초대가 안되네 근데 누구 시대지? 지금 이게 공격돼 상태가 아닌건가? 뭐지? 어? 이거 장신구? 장신구 대결없어요 대결없어 대결없엄 그럼 저 5분만 좀 자고 올게요 카톡으로 좀 깨우세요 안돼 알만 되는 소리 하지마세요 세력이 바덕이여갖고 아이템 트셔야죠 리딩하려면은 잠깐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5분만 5분만 쉴게요 카톡 주세요 카톡 주세요 제 전화번호 아시니까 그 다명펀치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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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절차 안해 어떻게 4분만 자 그럼 여기서 의자에 앉아서 잘게요 의자에 앉아서 그럼 좀 이따 깨우세요 조금만 와 체력이 약하시구만 아휴 체력이 약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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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는 리딩했잖아요 초대 좀 해줘요 아휴 왜 필요 안 돼 잠깐만 내가 혹시 여기서 다른 사람 초대하면 초대가 되나 잠깐만 게이선킴 한번 초대해볼게 내가 해볼게 그럼 게이선킴 접속했어요? 네 지금 들어왔어요 제접했어요 제접 이건 혹시 다요? 어 됐어요 됐어 됐어 제접이 답인데 아니 그게 아니라 밖에서 우리는 되는데 안에서가 안 된다니까 그러면 우리 그냥 다 파탈하고 밖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자 일로 오케이 그래야겠는데 근데 근데 레이드 리셋 되면 어떻게 해? 아니 안돼 안돼 묶여요 그냥 일단 이거 어떻게 나가지? 일단 파탈할게요 아 묶이니까 나갔다가 들어갈 때 나갔다가 들어올 때 그걸 물어봐 이거 예전에 그걸로 할건지 예전 아니면은 그 다른 그걸로 할건지 그걸 물어봐 나 어디로 가지? 재접을 해볼게요 일단 저는 혹시 모르니까 제 파티를 해보겠습니다 예 저도 재접할게요 여기 나스리아 성체 앞에 사람들 오지게 많거든요? 아 그 사람들 지금 나스리아 돌던 사람들 아니야? 그러니까 네 초대 한번만 해주십시오 일단 저희 다 일괄적으로 해볼게요 선생님 어머님 초대 안되죠 저 지금 그게 아니라 지금 제가 체크를 해봤는데요 뭐가 문제냐면 서버와 사람끼리 연결이 덜 되있어요 지금 이제 되기 시작한다 네 나가서 공대를 구성하고 들어가면 된다 공대 만들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네 조심하세요 지금 목소리가 영혼이 빠져나가고 있어 지금 응 죽어도 막는게 사실 사실 그때 깼어야 됐어 저도 초대해주세요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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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그거 깬건데 아니 시간이 2분이 아니야 말해 말해 뭐해 하 에헤 안수 하 수아하다 지금 9명 초대됐거든요 지금 어 됐나 됐네 공대 구성 됐네 나 부공장 좀 나도 할게 드렸어요 드렸어요 저도 초대해주세요 여러분들 다 부공장 드릴게요 초대할 수 있는 듯이 주려물되 ㅋㅋㅋㅋ 으흐흐흑 등є 오후감 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m 음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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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k handhab paradiging 내 뺨 드레스에 니코가 어디지? 산전 시절을 다 겪고 왔다 사용자 설정에서 초대하면 된다는데? 그럼 공대를 올려볼게요 공격대 파트만 들기 어 잠깐만 그냥 친구 등록해서 초대하니까 되네 된다고? 그럼 나도 초대해줘 파티 등록해놨어요 파티 등록해놨으니까 혹시 안 보이시면 어 오케이 초대 왔다 이거는 자 아까 왔던 분들 맞고요 단품 펀치 맞고요 아 지금 보니까 아까 그 뒤에 스니컨에 있는 사람들 다 있어 그쵸? 아 매끈다 아 좋아 지금 미련을 보이시봐 난 브라운브라더스님 어디 가셨지 아 이분은 진짜 안 보이는데 감자샐러드님이 힐을 타셔야 될 것 같아 복술님이 하나 가셨어 아까 한 분이 아 근데 발만 해 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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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열리는지도 모르는데 아니면 기절한 걸 수도 있어 컴퓨터 앞에서 갑자기 다른 우리 길드 분들이 신청만 엄청 나오셨는데 어 제 아이디 아이디 있으니까 나는 여기 님이 가셨고 응 도일이 님 도일이 님 계시고 파스타 팀 세 분 빠지셨어요 딱 세 분 빠졌어요 근데 두 명이 안 들어오셨는데 잠깐만 그러면 이 분도 계시네 초대가 안 온다고 초대가 안 온다고 하수 타투 하셨어요? 응 한 분 한 분 여기 있다 사우네 조각 먹는 것도 아니고 이거 그러게 브라운브라더스님 초대해요 브라운브라더스님 브라운브라더스님 응 응 그리고 그리고 발이 긴 사람 뭐지 그분이 나가신다 아 근데 명품이다 진짜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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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신구지 세 분이 빠지셨다고요 안녕하세요 다음에 또 누구이시지 아니 이분들 그냥 신청하신 분들 되게 많네 그냥 아 이게 장신구지 아 이게 길드분도 안 드리고 아니 이거 그냥 장신하시는 분들인가 모르겠어요 그냥 신청하신 그게 아니라 그냥 신청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공대를 그냥 막내면 하나 잡아보려고 네 아 그 아까 승화빠님 파티에서 오신 분일 수도 있어요 그 거기도 막내면서 깨졌잖아요 거기 거기서 아 그러네 봐봐 킬이 셋 킬이 셋 킬이 셋 킬이 넷 킬이 넷 킬이 넷 조드랑 드루가 빠진거죠 근데 베드도서군님 와우 하세요? 지금 트레인핀님 가셨고 트레인핀님 가셨고 그 전사님 가셨고 아 전사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전사가 데미지 차이가 엄청나는데 전딜 한 명 없어 전딜 한 명 없어 아 전딜 빠진거 크다 좀 아 전딜 빠진거 크다 좀 그 다음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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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술님 없고 복술님 없고 예 근데 복술은 어차피 사자가 있어갖고 4일은 유지되구요 4일은 유지되구요 일단 딜이 약간 딸려요 딜러가 부족해 딜러가 부족해 딜러 캐스 명수가 부족해요 명수가 지금 어떤거 나 Habit 딜러 캐스 나 기획안 dassg 어 자기가 기억하는 1,2 레 câists 스무 극에 대해 돼져 내가 1 파티였어 어쨌든 저도 1 저는 2파티였던 것 같은데 음 저는 3파티 저도 1 저한테 부공장 주세요 오케이 도와드릴게요 단풍 다른 분 한 분 초대할게요 다른 분으로 초대할게요 중간에 오신 분이 있어요 본인 맞게 말씀해주시면 바꿔드릴게요 떡볶이 맛있당 3 맞고 1 2 2였고 2 여기 노는 전사 한 분 계진대 2 둘이 바꾸면 되고 그 다음에 떡볶이 맛있당 불량제니 3 맞고 펀치 1 어떻게 초대해 전사 분 한 분 초대드려도 돼요? 전사 분 지금 귓말하는데 어떤 분이신데 같은 분이신가? 멧대이믄 낙지하는 고양이 그래요? 낙지하는 거 죽기님 개이성 킹님 됐어 됐어 먼저 쥐넌 사람 기준 그 다음에 네 어 자기 파티 말씀해주시면 아예 헬퍼 오신 분들은 엄청 많은데 그냥 신청으로 헬퍼들이 엄청 많이 왔어 지금 근데 죄송해요 그래도 원래 헬퍼를 가진 않을게요 원래 이미 준비되어 있었으니까 그냥 부족한 것만 좀 받을게 부족한 것만 네 그럼 요렇게 해서 한 명을 3,4 파티로 하면 인원수가 딱 맞지 않을까요? 한 명이 더 필요하긴 한데 왜? 굳이? 20명을 채워야 돼요 딜이 모자라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니면 18인으로 할까요? 18인으로 해볼까 일단? 일단 박아보자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들어가볼게요 응 일단 일단 어 바로 여기야 좋아 너무 좋아 여기야 혹시 민첩영약 있으신 분 저 좀 팔아주실래요? 영약을 다 먹어서 여 네 양아드릴게요 체력이나 민첩으로 아 예 주시면 좋죠 네 하나 둘 셋 넷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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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드리면 되죠 네 어 저 혹시 아 거래중이신가요 지금? 아니아니에요 지금 돼요 지금 돼요 어 홍삼찬이 지금 거래주셨는데 아 지금 거래중이에요 다른 분이 있네 아 감사합니다 아 저 빵인가? 184 아싸 감사합니다 이제 거래 완료됐어요 반풍펀치 소환 안갔음? 소환해줄게 천민들은 좀 빨리빨리 와주시겠어요?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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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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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직업이야 반풍펀치 딜러? 왜? 반풍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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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파트 3파트 나눠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나? 1,2,3으로 하면 돼요 9명 9명으로 나눴거든요 지금 킬러 한 분 3파트로 옮겨서 쫌 자 그럼 제 머리에 내려가지고 병약 빨고 기름 Ball 꼬 기름이 13 자동 어 이렇게 가는 거야? 네 이대로 갑니다 기존에다가 전사 한 명 전팀 hear 좀 갈아주시고요 눈병이었던데 어쩔 수 없어 이건 아 저희 그거 드려야지 메세지 아니 그 디코 인게임 디코 인게임 뭐 할거 저 구원 찍었어요 아니 누가 자꾸 나한테 치마 입혀 이거 누구야 이거 저 전사님 전사님만 오시면 됩니다 이거 뭐 버프 창에도 없는데 이거 뭐지? 밥 먹으면 그걸로 바뀌어요 아 그래요? 아 좀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아니 저 도둑님 딜이 왜 이렇게 높지? 도둑힘이래 도둑힘이래 도둑힘 안 들어가야 된다는데? 도둑힘 괜찮아요 그거는 근데 힐러분들만 있으면 돼 힐러분들만 이처럼 템러비 몇 신지 못 보나 보네 구원으로 구원보단 도둑힘은 도둑힘을 천찬 정도는 구원은 도둑힘을 봐서 일단 평온이 3 치에토 4 이건데 이거를 지금 그냥 매칭을 시키면 되거든요 잠깐 매칭을 시키면 어떻게 매칭을 시키면 되냐면 그 첫 레이저 이후 첫 차 쓰면 돼요 왜냐면은 지금 패턴이 그 쫄이 나올 때 한 번 채우고 공중을 쓰잖아요 그리고 다음 위에서 다음 위에서 다음 위에서 하기 때문에 그때는 피를 그렇게 빠르게 안 채워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1, 3, 5에만은 힐을 잘 들어가면 돼서 1천찬, 2천찬, 그리고 평온을 거기에 매칭시킬 거예요 1, 2, 3, 5로 이해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 거에는 정고토 정고토 근데 두 번째 거에는 어... 아니 두 번째 걸 거 같아요 두 번째 거를 매칭 1천찬 띄워지기 전에 가라는 거죠? 띄워지기 전에 힐을 천찬으로 채워놓으면 되니까 그것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건은 쫄 나올 때 위험하면 힐을 좀 올리고 형도 그렇게 쓰면 돼요 네 그럼 제가 두 번째 뜨기 전에 수강까지 갔어요 그럼 여기서 좋습니다 이렇게 갈게요 응 쿨이 올 수밖에 없더라고 다 털을 거예요 이렇게 아 알겠습니다 1번 천찬은 1번 천찬, 1번 구원이 다 세범님 거예요 그리고 3번 천찬, 4번 구원은 이제 감자 샐러드니까 이해하셨죠? 네 인위가 저예요 아 오랜만에 이거 해보네 오랜만에 이거 다 정해보네 이건 진짜 방송으로 들리시니까 좀 오도가 늦더라도 일단 박아봅시다 한번 깔끔하게 1투로 꽤 깹시다 갑시다 가자 가자 3패블러드 3패블러드 1,2파티는 파란 거 뒤에 어 그냥 정하 쏘면 바로 도발할게요 그냥 아주 깔끔해요 힐업 해주시고 디오프 걸릴 사람 자 이제 동그라미 붙으세요 자 3,4파티 동그라미 정하 강성 났습니다 이거 네 안 맞은 사람은 가서 맞으셔도 됩니다 이걸 해놨다 힐업 됐지 되죠? 힐업 되죠? 오케이 자 이동할 겁니다 저희 이렇게 갈게요 구원 구원 안 치셨는데 구원 다음에 써주세요 힐업이 살짝 힘들었어요 아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지금 세금님 거는 그냥 적당히 맞으시면 돼요 야 핑크파딩 오오 아이고 너무 아니는데 야 괜찮아요 적게 맞은 거 같은데 적게 맞은 거 같아요 네 그래도 그래도 뭐 이거 좀 끌고 갈게요 예예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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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정하강성 맞고 가야겠다 가려면 동그라미 동그라미 쪽 동그라미 쪽 저쪽이요 저쪽이요 네 도발해주세요 이제 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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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할 거예요 네 쓰는 거 없어서 괜찮아요 일종첩이신 분 있어요 지금 일종첩이신 분들은 조심하고 게이성 키면 맞으면 안 돼요 얘들아 부피하세요 제가 억울을 먹었어요 이제 방치고 게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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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ance 좀 참은 저한테 붙으셔야 돼요 안붙 arry 사자 쪄 왔어요 동그라미 동그라미 정하여 고통 새웅님 새우님 새웅님 mini 저 도발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내려갈거같은데 이제 내려갈거같은데 이중차비 10분 땡길 준비해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좋다 좋다 다 만피해요 다 만피해요 다 만피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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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땡겼어요 땡겼어요 내려간다 냄두부터 잡아주세요 제가 칼잡을게요 제가 어그를 끌게요 이제 끌고 저기로 갈게요 저 뒤로 쭉 뺍니다 지금 쭉 빼고 있어요 미스한테 맞추고 있어요 지금 아 이거 너무 뺐다 미안해요 도발했어요 도발했어요 칼도발 칼도발 왜 저거 확붙일게요 저거 확붙일게요 칼도발 했구요 자 창문으로 토탈 안타보고 그냥 딜할게요 Dub night 난두부터 풀 딜ải 아 이거를 칼을 도발하셔야 될.. 칼 디버프 없으세요? 아 잠시만요 저 칼 도발할게요 저 칼 도발했어요 일단 넘어요 일단 넘어요 계속 넘어요 어 저 저 왔어요 왔어요 아 괜찮아요 저 저거 쫄 잡고 있는데 쫄 잡고 저 칼 잡아주세요 이제 칼이요? 네 이제 칼 잡아주세요 디버프 없어요? 네 이제 디버프 꺼졌어요 오 넘어오세요 이제 넘어오세요 넘어갑니다 대학사 휘하세요? 어 뭐에요? 샌드 하셔야 돼요 아 머리 아 죽었어요 아 저 부활 좀 아 칼 다 맞았어 네 저 일단 부활 좀 네 이따가 이따가 괜찮아요 아 제가 어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저 칼 일단 잡고 있을게요 제가 물량 먹었어요 물량 먹었어요 물량 먹었어요 원딜들 이거 하나 더 있어요 살려야 돼요 일단 이거 칼 이제 도발해주세요 저 이거 아프거든요 이제 이거 원딜들 쪽에 힘을 한 명 정도만 한 명 정도만 한 명 정도만 한 명 정도만 네 네 머리 자꾸 같이 맞거든요 조심하세요 칼 칼 아 나 이거 아까 다 맞았어 나 이거 칼 아직 이 건 아 이거 냠드 어쩜 도발하긴 해야겠다 내가 밀사 더 나왔습니다 열사 어디에요? 저기다 도발할게요 도발하고 도망갈게요 제가 지금 어그리에요 제가 지금 어그리에요 가운데 쪽에서 좌우로 앉는건가 칼 아직 안 지워졌는데 칼 아직 안 지워졌는데 네비 제가 도발해놨어요 네 제가 칼 잡을게요 제가 칼 좀 잡아주세요 네 제가 칼 잡을게요 힐옥 공격 힐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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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뭐야 힐옥 좀 창문으로 힐옥 좀 미사 미사 아 이거 칼 피하세요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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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피해요 여기 칼 무조건 피하셔야겠네 아 나 나갔다 일단 잡고 있을게요 이거 전부 일단 전부 해볼까요 일단 일단 해보죠 해볼게 선단을 사물게 3페이지 40졸 네 처리 있는거 잘 처리돼 잘 처리 원들들 웬만하면 할 수는 하고 그리고 이거 튕겨나가는 거 있거든요 튕기고 나서 안 떨어지게 한쪽으로 한쪽으로 제가 분쇄 쌓이면 도발해주세요 도발해주세요 네 좋습니다 이제 전부 아니야 전부 모자르지 않아요 지금? 전부 없는거 같은데 전 전부 남았습니다 오케이 도발할까요 했어요 도발 도발 이 다음에도 이거 계속 이거 넉백 이것만 조심하세요 이거 제한시간이라 이제 좀 질 좀 올리셔야 돼요 네 잘만해요 저 팜 저 팜 올리시니까 필요하면 쓸게요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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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겨놨어요 도발 도발 가능해요?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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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발했어요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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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려 Wein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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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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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무다르다 황피어 왼쪽 도발했어요? 네 생명 바뀌세요 딜 이제 좀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어 인원이 모자라야 지금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봐요 도발 해줘야 돼 도발했어요 도발했어요 전발 없나 지금? 15초 15초? 오케이 전발 생기면 누구 먼저 살려요 그쵸 오케이 오케이 원팀 원팀 칼 피하세요 다 피하셔야 돼요 이거 이거 끝나고 살릴게요 전부 도발했어요 도발했어요 핸드기 있는 사람 다 올려요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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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렸어 도발했어요 도발했어요 받았어요 어 이거 피해야돼요 오케이 혼자마자야 돼 형 힐업 있어요? 힐업 있어요? 지금 치에토 있어요. 치에토 올려야 돼. 저 생존기 올렸어요. 잠깐만요. 제가 도발할게요. 일단 잡아두세요. 제가 다음 거 도발할게요. 도발했어요? 도발해주세요. 도발했어요. 도발했어요. 움직여야 돼. 3분의 1이네. 살려야 돼. 살리면 잡을만해. 도발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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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13% 도발했어요? 오케이. 저 갈게요. 잠시만. 도발 가능해요? 나 생존기 없어요. 도발할게요. 도발할게요. 도발했어요. 도발했어요? 도발했어요? 네. 도발해요. 60만. 도발 안 되는데? 도발했어요? 네. 저 제가 20초 못 했었어요. 20초 못 했었어요. 40만. 40만 40만 도망..하지도que 완투 와ן 여덟도 되네 호오오오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이거 한 번에 그냥 와 근데 진짜 너무 다 돼도 너무 잘하시네 누웠으니까 지금 나오겠지? 어 이거 뭐야 이거 일어나세요 레모르니아 패스트 시작 아이템 이게 뭐지? 이거는 다 나오는건가? 다 나오는건가 어 캡템이구나 어 나 빨간 모자도 났다 아 장신구 뭐 나왔어요? 어 축하드립니다 힐 장신구인가? 오 축하드려요 오 오 오 오 오 오 이거 뭐야? 저게 삐스래 비하에스래 아 207 장신구를 드셨다고요? 오오 아 나 저번러 그냥 다음주에 우리 힝도 없어 이게 이러면 이제 우리 힝도 없어 이제 우리 힝도 없어 이제 우리 힝도 없는데 아 닉네임 장신구 귀신으로 바꾸고 복귀하실 듯 사진 한 번 찍으세요 사진 한 번 찍으세요? 사진 한 번 찍죠? 사진 한 번 찍죠? 우리 모여서 예 모여서 사진 한 번 찍죠 칼 앞에서 찍자 칼 앞에서 자 모여봅시다 무지개 있는 사람 없네? 나성 자살했어 일단 남은 사람들 모여봐 여기 여기 모여서 사진 한 번 찍읍시다 여기 작은 사람이 앞으로 가고 트롤타울엔 뒤로 가고 네 와 이거를 1투만에 깨네 진짜 서버 다운되기 전에 잡았다니깐 나도 어디가 이거 닉네임 어떻게 숨기지? 그때 잡았으면 나도 탐 먹었는데 아 그때 잡았으면 나도 탐 먹었는데 이거 잠깐만 이거 이름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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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나 누워 있을래 나도 옆에서 같이 누워 있을게 예 쿨쿨쿨 사진 사진 찍습니다 아 이거 뚱뺌이 잠깐만 비교해봐 안보여 아 나도 나도 뚱뺌이래 아 이 커트를 니가 딴거로 내 있어 아이디가 너무 많이 가린다 이거 닉네임 잠깐 꺼야겠어 네 아이디 지우고 가야 돼 어 뭐야 나 좀 스크린샵 내가 저쪽으로 가야겠다 내가 저쪽으로 갈게 저쪽으로 갈게 어디 가운데 계신 분이 또 잘 찍어주시고 한번 아이디 지우는 게 아 됐다 다 지웠다 다들 이렇게 서 계세요 음 하나 둘 탄돌이야 이거 뭐야 잠깐만 치워 너의 펫이야 하나 둘 셋 네 찍었어요 찰칵 이거 수샷 어떻게 찍어요 찰칵 프린트 스크린샷 어 저 극히 없는데 찰칵 네 자 이 정도면 충분히 찍은 거 같아요 저는 사진 다 찍었습니다 아 저 저 혹시 나중에 사진 좀 보내줘 아 알겠습니다 아 디스코드에 디스코드에 올릴게요 디스코드에 네 디스코드에 올려볼게요 감사합니다 하아 하아 아 고생하셨어요 다들 이제 성불하시고 아 아 네 봐봐 원투나 진짜 아 이거 잡는 거였어 진짜 듬뿍 공대장님 다음에 레이디 가실 때 불러주시면 아 예 월요일 거 일정 만들어 놓고 제가 다음에 꼭 장신구 먹여드리겠습니다 월요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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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시부터 10시 사이 asına 쟈 4달러 아 네 이 친호세 시키프로듀서님 4달러 감사합니다. 나도 간다. 아 고맙습니다. 사투라. 고마워요. 아 다음주에 나오겠지. 지루하지마. 까는데 시간 걸리는 거 빡쳐. 에드온 세팅 다시 해야돼. 야 에드온 세팅 다시 해야된다. 졸라 귀찮다. 몰라 지웠어 안해. 로그인 되었는데 어떻게 지금? 핸랩 그래도 180rr 치 해. 야 많이 오르셨네. 네. 많이 올랐어요. 진짜 많이 오르셨네. 아까 막렘에서 나온 거 그거 도안이 도안이란다 그게 사제 BIS 전설이라니까. 오~~~ 근데 이거 그 아까 제가 먹은 장신구도 BIS급 아닌가요? 이거? 액사? 조각난 심장 베, 베, 베 bé're BIS가 무슨 약자죠? 베스트인 그 뭐지? 슬롯 아 베스트인 슬롯 맞네 아 진짜 좋다 아 보면 볼수록 명품이야 이게 막 빛나는 것 같아 아 진짜로 아 진짜로 아 열심히 돌아올게 아 제가 매일매일 이렇게 문지를게요 접속해서 목숨 목숨이 하나 더 더 생긴거에요 목숨이 아 감사합니다 저 이런 아이템 먹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김장님은 또 나중에 가서 또 드시면 되지 에드온 다 날라갔어 안해 팔이 여기 사라져 아 뭐래 그거 인터페이스 그거 할 수 있어 왜그래 안해 뭘 안해 강화는 뭘 먹여야 되지 단풍펀치 저 새끼가 마지막에 저딴 소리만 안했어도 내가 했을텐데 안해 와 내가 저딴 소리를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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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안해 내가 안해 안해 사람들이 얼마나 원안이 깊었으면 장면을 잡았어 원안이 깊었어 중간에 뭘 중간에 탱타이가 몇 번 있었는데도 바로 전부 빵 넣고 그냥 와 근데 약간 꼬이긴 했어요 동선이 예 저도 많이 실수했는데 그냥 잡아버리시더라 근데 안해 역시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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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계속 평온 마지막에 오셨다 진짜 맞아 맞아 아 맞아 그건 좋았어 예 좀 각성해가지고 딱 소리지르면서 중요한 순간에 아니 제가 죽을 뻔했어요 네 나 살려고 썼어요 아니 그래도 뭐 괜찮았던 거 같아 이게 뭐지 아닌데 이거 설정 다 나간 거 같은데 이게 더 좋은 거 같은데 그렇지 뭐야 된 거 같은데 아니 오랜만에 진짜 재밌긴 하네요 진짜 게임을 이렇게까지 재밌게 해본 적이 있나 저도 덕분에 너무 재밌게 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재밌게 했네 진짜 오랜만에 월요일에도 재밌게 해야지 3페이지 마지막에 진짜 숨도 못 쉬고있대 아 나는 의회가 진짜 제일 인상 깊었어 그 의회 왜? 생각보다 막내면 쉬운 편이었어 실제로 빡센 느낌이었어 이거는 아니 이거밖에 없나? 이 회는 진짜 조금 뭔가 개빡친다 진짜 개빡친다 이게 로그가 올라갔네 개빡친다 흥겹게 오른쪽으로 당당하게 앞으로 그 정도가 나도 이게 이럴 씨 올리지 말랬겠네 아이디 아니까 밴한다 나 진짜 이럴 때 당한 사람이 정신차려 미치겠네 나 드릴 꼴찌야 시발 드레이븐에게 레모니아를 전달해야 합니다 올리지 말라고 해 아 예 이응이응님 4달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 같이 하신 분이시구나 아니 이게 아니 이게 덕분에 버스 잘 타고 합니다 아이 고마워요 가까이 있는 놈 말고 멀리 있는 놈 말고 걸어가가지고 개때리다보니까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뭐야 어? 장군이 다 튕겼어 다 튕기 와 우리 잡고 튕겨버렸네 그냥 잡으라고 아 튕겼다고요? 월드서버는 괜찮은데 인스만 터졌나보네 아니 근데 저 오리버스 저 오리버스에서 튕겼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월드 월드 터졌나보네 길덤불튼도 주르륵하고 나가던데 다 백스파고 아이템 다시? 백스파고 아이템 다시? 백스파고 아이템 다시? 제발 제발 안 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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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제발 루틴 전으로 들어가자 어? 딱 루틴 전까지만 어어 안되지 아 되는데? 아 되는걸? 가능? 어허 케노님이 장신굴드셨는데 아핰 어허 안돼 그 단어를 더 이상 말했으면 안돼 흐흐흫 장신구 장신구라는 단어는 장신구 못 먹는 사람이야 장신구 흐흐흐 이거 절대로 이제 C나 그런 거는 지금 게임이 안 되겠지? 하하 올라가고 하면 스펙이 올라가면 또 할만해요 아 그래요? 뭐 달라요? WTF 폴더 다 날아가가지고 저거 애드온 세팅 다시 해야 될 텐데 100%인데 그러니까 왜? 봤어 아 진짜 접을라고 아이 개소리하나 어떤 새끼가 나의 신경을 긁었어 누가 우유를 던졌어 누구야? 어떤 녀석이 나의 신경을 안 들었잖아 아니 100번 중에 99번을 지는데 한 번 얘기해보자 조용히해 딜러한테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어 아니 죽어가지고 1번을 얘기한 거구만 안 죽으면 이겼을 텐데 전부 따라야 한다 알버트 이래야 딜러 하는 거야 응? 과제 안이도 있어 딜러 건드린다? 딜러 건드린다? 바로 그냥 아 아 아뻑지 근데 원래 바둑도 있잖아 아 왜 그래 나한테 왜 그래 나 가만히 있었어 계속 가만히 있엇 가만.. 가만.. 가만히 있었다고? 가만히... 가만히 있엇다고? 가만히 있었다고? 가만히 있었다고? 아니 가만히 있엇 가만히 있으셨겠지 그래 어... 딜량... 딜량... 아주 인상 깊어요. 아주 인상 깊습니다. 아 근데 도대체 이 괴물들은 뭐야? 어떻게 227만 딜을 했어. 이거 뭐하는 사람들이야 이거. 200만 딜을 하는 사람들 뭐하는 사람들이야. 전체 딜 아닐까요? 지금 5등까지가 지금 정신이 나갔어요. 5등까지. 어 내가 왜 딜이 들어갔지? 아 진짜 정신 나갔다. 뭘 때린거야? 근접공격을 했다고요? 네. 대나피리우스한테 근접공격 한 번 했어. 어... 740딜 들어갔는데요. 아 그 일했네. 아... 아... 아 740딜. 근접공격 740. 그니까 이거 뭐야 이거 740뭐야 이거. 막 탔네. 지팡이로 툭 쳐서 라스트 킬 한거야? 아... 지나가는 틈을 안 놓치고 치고 지나갔네 그걸. 아... 아... 아 이거 드레이븐이라는 놈이... 말드락서스에 있나? 아... 렐라트레스에 있구나. 레벤드레스에 있구나. 이거... 렌드 떼고 나서 하래요. 그래야 이득이라는데요? 아 이거 안에 있나? 뭐 그 퀘스트를요? 아 그거 이거 지금 퀘템 갖다 주는 거... 그... 렌몰은요. 그... 인더원 안에 있는 놈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그게 안 돼 이거. 모르겠어? 어... 이제... 모르겠어. 어... 에드온 개파나 있어. 바로 그냥 와저비다. 아 렌벤이 있어요? 아 그래요? 아 야외에? 음... 안돼... 렌벤은 캐스트가 있어서 리셀2에 하면... 아 맞네! 그거 렁... 렁 천 개 모으는 거 주마다 있잖아요. 그게 이제... 꼭 좀 이따 리셀 때니까... 아 그렇네. 그거 하고 난 다... 초기화하고 줘야겠네. 그러면... 예... 얼마나 준다고 그랬지 이거를? 을 다섯 개 줘요. 오 다섯 개 주면 천 개 바로 차는 거 아니야? 이게 250개 아니야 하나야? 네 맞아요. 어 그럼 바로 바로 완료네? 오... 그러네. 빨간 모자로 할래. 아 잠깐만 이거... 모자를 쓴 다음에? 썼네? 적절해졌다. 튕기는 그 순간이 드라마였다고? 보는 입장에서?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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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그 때 내가 피가 없어서... 얼음보호 맛 리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멈춘 거예요. 그래도 아 내 똥컴이 엄청끄나 이러고 있었어 이 장면 그 장면 명창면이었지 쉬프트 4인데 내가 혹시 쉬프트를 안 누르고 혹시 윈도우 키 눌렀나 이 생각 갑자기 빡 들었고 처음에 아 그럼 전 들어와 보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다들 꿀잠 잡으시겠네 아유 재밌었습니다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먹어놓고 다음 주에는 안 간다 이러시면 그래도 한 번은 가야죠 또 아 맞다 가시기 전에 그 와우 캘린더 보면 초대 있으니까 한 번씩 확인해 주시고 아 캘린더 보면 나오는구나 월요일별로 한 번씩 확인해 주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신조차 모독한 공대 쓰라 아 이거구나 아 아 아 부족한 전딜 흙마는 따로 구할 예정입니다 가기 전에 예 그 시너지는 아무래도 있는게 확실히 좋긴 좋네요 그리고 돌리고 시간이 좀 남으면 영웅까지 갈 예정이긴 한데 그거는 욕심이겠죠? 한 5시까지 그러니까 저희가 어차피 12시부터 한 5시 정도 하는 것 같은데 빨리 깨면은 이제 영웅 좀 맛 좀 보고 이제 병 느끼고 이제 다 와우 삭제하는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1, 2냄은 또 모르겠네요 뭐야 이거 이 사람들 와가지고 무지개에 지금 해놨어요 오늘 분위기 보니까 월요일에도 막 한 20명까지 채워서 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 어 자 자 무지개 무지개 안알라갔다 무지개 저 진짜 와우 잡습니다 그동안 재밌었어요 지금 하지마 뭔 소리 안 돼 절대 안 돼 아니 세팅해 세팅은 언제 네 이거 진 상태로 끝낼 거야? 진짜로? 아니 뭐라고요? 제가 봤는데 너 진 상태로 끝낼 거 나 개성킴님도 아니 나 김가성님도 오늘 진짜 많이 죽으셨어요 아니 진짜 많이 죽었어 아니 김가성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나 근데 마지막에 혼자서 저희도 가지고 생성 먹고 생존기 돌리고 분산도 쓰고 보호막도 쓰고 힐까지 다 땡겼는데도 물약까지 먹고 힐이 안 들어가서 뒤졌다니까 그리고 3분 동안 바닥에 있었는데 내가 지를 어떻게 이기냐고 아니 내가 지를 어떻게 이기냐고 꺼져 하하하 하하하 아 저도 이제 걱정하고 아 이거 잡아 잡고 끝나서 진짜 다행이네 야 거기서 그냥 서버가 그냥 다운이 되네 와 진짜 아무튼 재밌었구요 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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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